믿고, 쭈욱 쬐주면서 중후반에 한타가리 하면 되는거죠 우리팀은 8년 쭉 바로 정찰을 갔는데 꽁나게 빠른 타이밍에 정찰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, 메카닉이네요 좀 빠른 가스 그리고 9시랑 3시는 로또스 자, 그러면 프로토스를 믿고 저친구는 메카닉을 간다 어, 그거네요, 그쵸? 자, 이쿠에 이런식으로 뻘찍거리를 하면은 이걸로 뭐 빠른 리버나 어, 그런걸 또 봐도 좀 괜찮아요 자, 투까스 자, 질럿은 계속 좀 뽑아주고 구석에 혹시나 모르니깐 좀 체크를 해서 포토를 하나하나 이런거를 좀 살펴줘야 되겠습니다 자, 파란색 질럿이 일단 저한테 올 가능성이 좀 있죠 페논 깔아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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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...캐넌D6 괜찮캐넌D6 셔틀 계속해로 깔고 있네요. 자 오케이 자 11시 털고 나서 바로 또 9시 가서 일권 좀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 찍어주고 자 그리고 게이트를 좀 늘려놔야됩니다 자 리버 요 한마디로는 이제 게임이 끝나질 않으니까 게임이 안되네 자 포트 깔아줘야죠 아이고 포트가 예 히크조개 있긴 한데 게임을 깔아야돼 밖으로 잔그로는 이제 캐노닉 때문에 저의 캐노닉 때문에 겉러스로 몸방치면서 가가우생랑 오케이 오케이 이깐 순아 와 진짜 중국산 진짜 뭐 이렇게 안 터져 아 진짜 내리버는 진짜 너무 안 터지는 것 같애 아 진짜 중국산 진짜 나 또 왔쥬 또 왔쥬 어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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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털은 짓고 계세요? 오케이 포털은 짓고 계세요? 어 뭐야 쟤 미쳤어? 왜 그리 삘작스로를 타 그러메 이 매는게 없는데 네 으너뜰 으너뜰 더 많은 저거 아 니라도 좀 헬프 좀 가야지 나는 뭐 음 헬프 갈 생각이 없었어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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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터져 터져 아 이상하네 왜 리버가 저 스캘로 왜 안 터지지 어 왜 안 터지죠 어 난 전혀 그 저 상대를 봐줄 생각이 없는데 왜 안 터지는 거야 정말 억울하네 같은 리버인데 왜 내꺼는 왜 이렇게 안 터져 미쳐버리겠다 그쵸 너무 안 터져도 너무 안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어 사슴만 한다 뭘 사슴만 한다 가즈아 가즈아죠 가즈아 요새 그 가즈아 많이 하나 가즈아 한번 봐서 가즈아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되지 가즈아 가면서, 오, 야, 너 질러시 왜이렇게 많아? 나는 이런 약간, 응? 의문이 좀 들면서, 응? 지지를 치는 것처럼. 리플 돌려보면서, 아... 하나 배왔다. 약간 요느낌, 응? 요느낌이죠. 오케이, 또. 자, 이걸 한 번 더 탈어주고요. 자, 오케이,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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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한시 토스는 잘 막아놓고, 아, 저 혼자 뺏기가지고, 응? 어? 지 혼자 막아야된다라는 그런, 어? 불만.